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맹자 어머니 찜찌먹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이 말은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정말 뛰어나고 능력있는 어머니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28년간 이 명략을 연구하고 또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녀 진로 문제 수없이 많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상담하면서 깜짝깜짝 놀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출세시키는 것, 예를 들면 서울대를 3명을 다 보낸 어머니,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맹무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환경을 아이들에게 공급을 해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에게 전해오는데 그것보다도 더 오히려 요즘은 현대판 맹무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방위명이 있습니다. 자유방위명, 네 스스로 성공하라. 자유방위명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크게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네가 네 방향을 잘 설정해서 나가라. 그래서 지켜보겠다. 좋죠. 자유방위명이라는 통제와 규제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출세하면 최고를 저는 좋은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방위명이 지나치게 된다면 오히려 시기와 때를 놓쳐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여하튼 자유방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석봉유형이 있습니다. 한석봉유형. 한석봉의 어머니죠. 자 한석봉 엄마는 뭐 하셨습니까? 떡장사를 했습니다. 뭔가 자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당당한 분이야. 왜? 자식하고 떡썰기 대회를 합니다. 떡을 썰고 너는 너의 글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당당한 어머니입니다. 직업을 가진 분입니다.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어버이들이 직장생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서 떡장사에서 자식에게 밀어주셔서 직장생활에서 돈 버는 갖고 자식에게 밀어줍니다. 그 대신에 부모는 네가 잘하기를 바라죠. 정말 잘하기를 바라죠. 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자식을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양쪽이 자식도 그 어머니의 생각을, 어머니의 고듬을, 어머니의 희생을 잘 알고, 잘 자기 분야에서 출세하면 좋은데, 또 그것 또한 단점이 그렇게 했는데도 자식은 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면 진로 방향에서 자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석봉의 유형은, 석봉의 어머니의 유형은 직장을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또 자식도 뭐냐면 자기 분야에서 출세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현대판에서 이런 유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분야 열심히 하고, 너도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하는 한석봉 유형의 어머니 유형이 제가 여기에 해당해 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누구냐? 맹자입니다. 맹모. 맹자 어머니요. 맹모 형이죠. 일단 맹모는 일류 역사 최초로 학군 옮겨다닌 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을 교육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옮겨다닌 분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학군으로 찾아다닌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야, 이 여굽단 지금은 뭐냐? 이 이분도 다 더 찜찜 없는 분이 계십니다. 현대판, 현대판 맹모의 어머니는 누구냐? 정구 형입니다, 정구. 정구를 갖고 있는 어머니, 이것이 바로 그냥 출세한 자녀, 성부한 자녀 되는 요즘은 그 정보를 갖고 그 자식을 주에서 뒷받침하는 정보영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보에 의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현대에는 정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서울대도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위험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누가 어머니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사주명리는 2000년 전 학문인데도 이 부분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건 뭐냐?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자녀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명리 용어로서는 이 인성은 누가 관여하냐? 모친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관여한다는 거예요. 명리. 2000년 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냐? 재성입니다. 모친은. 재물을 상징해 준다는 거죠. 아버지는 돈을 벌이고 어머니는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라. 이게 명리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밀어주고 그것을 아내에게 돈을 밀어주고 아내는 그 돈을 갖고 정부와 모든 아이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교육을 통해서 성공을 시키라.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명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현대판 유형을 갖고 있는 분이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분이 자녀를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딸 3입니다. 그런데 혼자 키우는 겁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이야기하니까 정말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깜짝깜짝 놀러가고 온갖 정보를 다 들어가가지고 그 정보를 찾아내서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해서 아이를 일찍 조기에 벌써 각자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잘 잡은 그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을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상담을 또 요구를 해요. 계속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분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10원도 안 쓰시는 분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재차 상담을 원하고 결국 그냥 동영상까지 찍어달라고 합니다. 동영상이 너무 많이 밀렸다 안된다 하니까 그냥 저 본래 돈을 들이밀고 들이밀고 어쩔 수 없이 찍고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제가 감탄한 분입니다. 이 자녀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달라. 나도 자녀하고 또 다시 한번 그전에 상담한 내용도 있고 또 이 동영상들은 이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다 하면서 저에게 동영상을 의뢰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난 날은 1998년생입니다. 딸입니다. 여자아기입니다. 그러니까 98년생이가 24살입니다. 자 사주가 뭐냐 갑신입니다. 갑신. 태어난 날이 태어난 날이 갑신 1주예요. 자 이것만 갖고도 보자. 감목이다. 얘는 나무를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나무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신월이에요. 신월은 뭐냐 편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갈게 이야기하면 얘는 나무가 있는데 밑에는 금에 기어있는 갑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야하냐면 현침살을 갖고 태어났다 이야기합니다. 현침살. 현침살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면 뾱족한 바늘침자입니다. 바늘침자. 바늘침자를 갖고 있다는 건 바늘같이 좀 예민하고 예리하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현침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위. 그 다음에 송곳. 바늘침.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한의사. 화기가 있을 때는 오행사 화기운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의사. 실화의사. 아니면 화기운이 있으면 뭐냐. 언론. 이런 쪽에 대한 것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손에 장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손 갖고 뭔가 기운을 발휘한다. 그런데 이게 갑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편적으로 뭐냐. 예민하다. 예리하다. 반면에 또 어떤 면이 있냐. 정확하다. 분명하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론이 됐을 때 찰나가면 언론이 됐을 때는 현침살이 매섭습니다. 말이 매서워요. 정확해요. 날카롭다는 것이죠. 날카롭기 때문에 손에 어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용 이런 쪽에 관계된 부분도 참으로 좋습니다. 손재주를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침살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화기운 자체가 좋을 때는 이런 쪽으로 가고 화기운이 약할 때는 화기운이 약할 때는 오히려 손에 재주를 부르다. 바느질을 한다. 아니면 손 갖고 뭔가 메이크업 디자인 이런 쪽으로 가는 유형이 현침살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이 갑신 하나만 갖고 봐도 어떤 것이 있느냐. 갑신은 배우자 자리 이야기입니다. 이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에 절지를 갖고 있으니 절지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절지를 갖고 있다면 총 60갑자 중에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가 뭐냐. 갑신이 간목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간목이 절지 절지라는 거 뭐냐. 배우자가 절지에 해당이 된다. 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갖고 대하는데 나무가 신월 가을이다. 이걸 이야기하죠. 신월은 우리가 양력으로 8월을 이야기하고 음력은 7월을 이야기합니다. 7월 7월 되면 나무가 나무는 이때부터 모든 성장 생장하지는 않습니다. 딱 멈춰버려요. 이미 그 상태부터 얘가 멈추고 여기서부터 어떤 현상이 있냐. 시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이 멈췄기 때문에 절지에 해당이 되고 여기 들어가서 8월달 9월달 들어가면 단풍이 지기 시작합니다. 단풍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지만 이미 나무 입장에서 보면 병입니다. 질병이에요. 병이 들으니까 색이 변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떨어져 입상에 떨어져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좋게 보지만 그 잎사귀는 이미 7월 음력으로 7월 이후부터 서서히 서서히 시들기 시작하면서 다 모든 나무들이 이제 잎사귀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 단풍을 들었다가 다 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절지를 하는데 여성에 의해서 이렇게 절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고 있는데 태어난 달을 태어난 연도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는 무인입니다. 무인 98년생 무인생 무인생인데 여기서 태어난 달이 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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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월은 병진에 해당이 되겠지 병진 간몽을 갖고 태어낸 신 값신 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현침사를 갖고 태어났다 지금에선 충분히 그런 쪽 갈 수 있다 그런데 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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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 삼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삼월 달 삼월 달은 온갖 논의 논의 어떤 거냐 물이 차강차강 잠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음력 삼월 달은 전국에서 모내기를 합니다. 물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조금 뭉치니까 얘 자체가 물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물량 자체가 얘를 이야기하면 나무가 있고 얘는 바위예요. 그다음에 바위가 나무가 있는데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옆에는 바위가 있다. 이걸 놓고 보면 얘는 음지 나무 우리가 등산을 갔을 때 나무가 있다. 바위가 있다.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유형이 있죠. 그런데 얘가 뭉치면서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나무는 이런 경우에는 물이 너무 오바가 됐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칭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기운 자체가 강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태어난 시간 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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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에 신신 태어났다. 그러니까 방금 일가는 임신에 해당이 된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신 두 겹쳐있는 경우는 진로 방향에서 여하튼 한 번 이렇게 틀어졌다가 두 번째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치니까 물량이 많아졌어요. 물량이 많으니까 나무가 물 위에 조금 습한 나무 물이 많으면 간목 자체는 물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부목이 됩니다. 나무가 썩을 수가 있다는 물이 많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어머니 기운 자체가 약한 게 좋다. 정부만 주고 빠지는 게 좋다. 판단은 네가 하라라. 나는 정부만 줄 테니까 모든 결정은 네가 스스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판단과 결정을 이런 경우에는 지나치면 반된다. 오히려 여격과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부만 주고 빠지는 것이 훨씬 좋다. 왜? 과유불급이 되니까요. 지나친 것은 오히려 없는 것만 못 하라. 명량 선 다자무자가 되죠. 많이 있는 항목에게는 여격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운을 갖고 있다가 현 진사를 갖고 있다가 당연히 손재주를 부려주라. 손갖고 해줘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지요. 그런데 이 사주가 이 태생 자체가 뷰티학과를 하는 이 과는 잘 갔어요. 어쨌든 정부 어떻게 해도 잘 갔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로 분명히 이 사주는 방향으로서 나갈 수 힘이 있다. 이걸 설명해준 거죠. 그럼 뭐냐 잘 갔다. 그러면 이 사주가 어느 때 그런 방향에서 좀 출세하고 잘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지속성이 있는가 를 볼 수 있겠지요. 손재주 물고 미용에 관계된 부분 메이크업에 관계된 부분 디자인에 관계된 부분 광고에 관계된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떤 부분을 갖고 있냐. 다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줘. 손의 기운 자체를 갖고 여기도 현침살이 여기도 현침살이 달려있죠. 현침살은 16개가 있습니다. 현침살이라는 것은 천간 10개 12개 중에서 6개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것이 갑신 갑신 그 다음에 신미 오미 총 6개가 현침살에 해당이 됩니다. 갑신 뼈쭉 뼈쭉 하죠. 신 그 다음에 신묘 신묘도 뼈쭉 하죠. 묘도 뼈쭉 합니다. 오도 뼈쭉 해요. 그래서 갑신을 사주에서 갑목과 신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 신금이 있고 묘금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6개 정도는 이것을 현침살에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를 놓고 이게 잘 구성이 되면 조금 전에 어떤 산이사 칠일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기술성으로 나오게 된다면 기술성으로 나간다면 조금 전에 문화예술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병화가 떠있어요. 병화가 인숙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식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아하 식신 기술성을 발휘하겠구나. 어느 쪽으로 병화 그런데 이 진을 너무 습하고 내나니까 이 분야에서 공부 쪽으로 아니라 오히려 기술성으로 발휘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인생 그냥 사주에서 무인생에서 병진 갑진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 기술성이 있다. 이걸 설명할 수 있고 예술성을 갖고 있다. 손재질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미시에 태어났다면 최고로 더 좋았겠죠. 그래서 이런 태생들은 먼저 손재질을 갖고 손 갖고 어떤 기능을 발휘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밀어주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하튼 뷰티학과는 잘갑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지배하는 것은 뭐냐 대원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밭이 얘를 이제 뭐냐 기후가 와서 얘를 출세를 시키고 못하는 것은 대원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보면 을묘 을묘 갑임 개축 임자 신혜 이렇게 보면 1 10일 20일 30일 40일 현재 이게 개축대원에 있어요. 24세니까 이 대원이라는 것은 이 사주가 이 태생이 나이가 가면서 한 해 한 해 나이가 뭐 가면서 한 살에서 10살까지 11살에서 21살까지 20살까지는 얘네들이 이 안에서 한 해의 기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후 역할 예를 제가 늘 밭으로 사주를 밭이다. 밭으로 생각하라. 밭에 좋은 기후가 추워지고 날씨가 추워지느냐 그럼 잘 자라겠죠. 또 기본적으로 좋은 밭을 갖고 태어났으면 뭐냐 살짝만 어떤 자연의 영향을 주면 모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얘를 지배하는 것은 얘를 지배하는 것은 얘네들이 정연군이고 얘네들이 이 사주를 전체를 좌지화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에서 31세를 보니까 개축이 들어와 얘는 물을 약해요. 비를 약해요. 피. 얘는 뭐냐면 겨울 12월달이에요. 12월달에 비가 내리면서 들어오겠다는 거죠. 이 사주에서 날씨에서 얘는 3월달이에요. 물의 기온이 많아요. 그러니까 21세에서 31세 이 사주에 비가 내리고 그런데 계절을 보니까 겨울이 다른 겨울철에 이 나무가 나무를 갖고 되는 겨울철에 비 내리고 농사지고 물이 많은 상태에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때는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용어로서는 개축은 백호대 사람입니다. 엄마가 백호대 사람 아이고 한숨순 소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혹은 자기가 진로 문제를 갖고 혼자 소관리를 할 수 있다. 언제? 21세부터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첫 번째 어머니가 아시할 것은 뭐냐 이 사주가 물이 많은 상태일 때 계절을 보니까 21살은 31살까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 보니까 겨울철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첫 번째 농작물이 겨울철에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 때를 기날려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어느 쪽을 그러나 키우자 문화예술 쪽 이런 쪽을 키우자 이건 잘 갔으니까 이 분야를 이 축은 조금만 더 준비시키고 나가자 이걸 이야기해 여기서는 다그채면 안 됩니다. 다그채면 왜? 한 겨울에 가서 다그채면 한 겨울에 이 자녀에게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밭에 가서 콩씹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콩씹을 하고 왜 열매가 안 맺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개축에서는 이때는 뭐냐면 그대로 공부를 좀 더 전진시켜줘라 때를 기다리라 이걸 이야기죠. 그러면 언제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21세 31세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24세기가 지났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오행상으로 화기가 들어온 시기가 있다는 걸 이야기죠. 을 4년 병원 정미년 무신년 무신년 상반기까지 25년도 26년도 27년 28년도 이런 해는 이 사주에서는 그래도 겨울철에 따뜻한 봄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 자녀는 그래도 자기 방향을 가게 됩니다. 25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후니까 지금 24살이니까 28살 정도는 뭐냐 이 사주가 자기 방향을 가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일에 있어도 조금만 기다려주도록 그러나 이 사주는 자기 방향을 잘 갔기 때문에 잘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주는 자기 방향에선 출세할 수 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여기는 가장 가슴 아냐는 이 태생도 본인도 가슴 아냐 엄마도 가슴 아냐 할 수가 있어요. 왜 열심히 열심히 해도 아직은 싹이 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니까 그러면 뭐냐 조금만 느긋해지잖아 이걸 이야기해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태생들이 뭐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속으로 가느냐 여기는 그냥 그 태생 자체가 자기 분야에서 샵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면 이런 태생들은 밀어주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얘가 얘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니까 사업적으로 나가도 괜찮다. 그런데 31살에서 41살에 더욱더 좋은데 이때는 뭐냐 교육적으로 나갈 거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때는 교수를 하면서도 자기 사를 가져도 좋고 아니면 이럴 때는 뭐냐 더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교육적으로 나가도 좋고 양수격장을 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최고의 전성기가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물량이 많아지지만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문서에서 흐름 자체에서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 사주는 충분히 자기의 길을 잘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유형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 이분 어머니는 이 사주의 어머니는 이 자녀도 잘 마무리해서 출세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정보로 그래도 지금 현재 잘 키우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당장 이 아이를 최고로 빨리 키우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주는 아직은 좀 때가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기다려주라. 이 자녀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이 사주는 출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사주다. 자기 기술에 대해서는 괜찮다. 결혼 문제는 조금 약할 수가 있겠지만 자기 방향에서 삶에서 자기 인생 자기 길을 개척하고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성공하는데 하자가 없는 사주다. 특히 이 시기에서 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이야기해주겠죠. 조부 노인이나 약 사주를 정확히 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수기운이 많이 돌여가는데 힘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를 가면 힘들지만 이 분야에서는 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과 자기 진로 방향에서 만나면 충분히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어머니가 저에게 의뢰를 했지만 이 사주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가 명리 쪽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아십니다. 자 여기에서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이 많이 나무가 나무가 뭐냐 지금 붕어 물이 많으면 나무는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이에요.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이때는 뭐냐 지나치게만 안따 오히려 소장의 이야기는 조금 방임형으로 자유방임형으로 나가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만 조금만 현재 시기만 조금만 참고해보시라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회에 좋지만 이민연 내년 이민연 자체에서 이 진로 방향에 대해서 이미 돌아오면서 자기 진로 방향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 자체도 아직은 큰 힘 자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보자 했던 방향에서 잘 그대로 밀어주고 밀어주고 여기서 정료만 주고 이 자녀는 머릿속에서 아 이 자녀는 그래도 사업할 수 있는 자녀구나 이 자녀는 좀 사업적으로 손을 대줘도 괜찮겠구나 이것을 참고하시고 31세에서 41세 41세 50세 이때는 이 자녀가 누군가를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교수도 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때는 치고 나가도 괜찮다. 양수격장 치료 좋은 사주다. 자기 샵을 갖고 각오도 하고 그 자기 샵을 갖고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가르칠 수 그런 흐름을 타게 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